되게 오글거린다. 재밌어. 대본이 좋아. 믿어주십시오. 바빠. 말도 많고. 피곤해. 네가 뭔데 참견이야? 아니야. 오해하지 마. 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. 내 꿈이야. 비밀의 숲이 잘 돼서 나무 내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. 좋아하고 잘 만드는 거야. 정말 소중히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고 싶어. 없어. 너 어디야? 해봤지? 조승우 형. 되게 진지하게 황심옥처럼 있다가 으악! 하는 거 보고 싶다. 나 도와줄게. 응? 아니야? 되게 오글거린다. 다 아는 스토리인데요, 뭐. 나 정말 잘 먹어. 아까도 도넛지 10개 먹었고 사실 피자도 4판, 5판 이렇게 먹고 나중에 크게 쏴? 요새 내가 제일 많이 만나는 건 넷플릭스야. 프리미엄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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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